우리 회사 사장님 내는 블루 넘방각하 저리 가라 난 내일의 사사꼼꼼 콩나라 밭나라 천만한 사람이면 있는 무게 없는 무게 안쓰던 안경까지 끼워보고서 괜시리 쟤는 봄이 정말 못말려 우리 회사 부자님들 구렁이속 구렁이속 나만 보면 구구절절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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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 새빨간 옷차림에 짙은 향수 뿌리고 하루종일 거울 앞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안닦던 구두까지 닦아쉽고서 의시대일며 쟤는 봄이 정말 못말려 우리 회사 과장님은 배땡이속 배땡이속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어머니 저리 가라 미스호 미스유 다정한척하여도 기분대로 좋았다가 기분대로 싫어지고 좋을 때만 됐을 수선하는 그 말이 골뱅인지 배뱅인지 정말 못말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